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향교신 더불어민주당 오국위원장, 방문재요일 위원장입니다. 원문은 오늘 신청사 이전 후 도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부청은 1907년 서울특별시 방안에서 서울시 8달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1907년 청사 이전 당시 우리는 고도경제 등장제에 진정하는 시기와 방문을 열고 8달구 보청시대에 생기로는 서울과 함께 상장의 기적, 금세대, 정치적 역할을 방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 이번 본 행위는 천사가 새로 이전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가정독산 순간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수원시 광주 신도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 이전은 방금이 근무공간의 이전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번 후에는 광주시대의 시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부 개최된 시방자치폭이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시방자치폭은 진정한 시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연망에 파악됩니다. 더욱 끊은 것은 실질적인 시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주시계와 같이 시작하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문이 경기를 규제합니다. 우리가 규제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형태를 판독하는 부쾌한 부쾌의람에 따라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호원은 이 문구의 문의를 차지되고 있는 것은 합의대로 잘하되 새로운 것은 새로운 글과 불편해서 세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광고양 부문에서 증거이지만 기존의 것을 잘 주장했고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페를라인 전환기에 알고 보겠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일정 조건에서 기장에 큰 특시해 시험 공중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기계를 항공적으로 개선하는 기계 샌드박스 제도도 개구되고 있습니다. 기계 샌드박스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 공직단은 서북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강조 시대에 통하여 장기도 공직단은 공인의 꼭지 정진 또 하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창구성과 전문성을 포함으로 접속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은 이 지방자치 부분은 모든 공직자의 특급적인 자체가 있을 때 환경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경로가 난 위대한 정치가이자 행정 발전 사산경제학원 선생님은 위밀에 대한 실사부시를 강조 하겠습니다. 경기도 당초시대를 마리하여 우리 공직단은 사산의 위밀 정치는 실험이라는 높은 목표하여 실사부시를 사제로 신문을 가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추적 중축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대합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 공직자여러분 이민자는 공직적 사기시를 가해 실사부시의 사세로 위대한 광주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대회를 5분 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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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5분 6분